안녕하세요.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부터는 주역과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라고 주역 64개와 384회에 들어있는 어떤 역사적인 고사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동양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주역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주역이라는 건 그 안에 그야말로 참 천지가 담겨있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말로 한다든지 글로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코끼리를 글과 말로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하시는 게 어떤 때 보면 너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쉽게 하면 너무 무슨 말인지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점점 주역 읽기를 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강의는 기존에 있던 그런 학습을 통한 주역 공부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인물을 가지고 한번 주역을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수류의 둔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둔캐는 제가 보시면 뭐라고 쓰라는 거냐면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둔캐는 시작을 의미하는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둔캐는 주역 64개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괴입니다. 세 번째.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천하고 이 천지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 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천지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시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작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 실패를 예상을 한다든지 시작할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갖다가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류의 둔캐입니다. 수류의 둔. 조금 저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수류의 둔 하면 이게 수고, 이게 래, 번개. 번개할 때 그걸 짜죠. 수류의 둔인데 그 의미는 둔이라는 겁니다. 둔. 그런데 이게 책을 보면 어떤 책은 이렇게 수류의 둔으로 하는 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은 수류의 둔으로 표시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거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둔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둔. 이 둔이라는 글자는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 땅에서,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이고 땅에서 쇠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갖다가 형상화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뜻이 내밀에 내포되었느냐. 뭐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진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진을 치다 할 때 그때는 이게 둔으로 있습니다. 둔으로.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어렵다 이런 의미를 할 때는 이게 준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둔의 뜻이 뭐가 있는가 하면 어렵다, 견고하다, 험하다, 처음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갑골문에서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갑골문에서는. 이게 이제 다음에 발단해서 이게 글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글자인가면 이거는 봄춘자입니다. 봄춘자. 이렇게. 이 부분이 둔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풀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옆에 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날일자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겁니다. 벌써 이것만 보시면 볼 때 대충 무슨 말인가. 대충 어떤 캔인가. 짐작이 가시죠. 아, 이거는 시작을 넘여야 하는 캐구나. 그런데 그 시작이 쉽지는 않겠구나. 왜? 처음은 항상 어렵다는 겁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건 항상 이 견고한 땅을 연약한 풀이 뚫고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괴상, 그러니까 전체의 괴의 모습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시작하는 단계다. 또 시작하는 홀란의 시기다. 그리고 이 쾌는 주역에서 말하는 4대 난쾌의 하나입니다. 4대 난쾌가 뭔가 하면은 4대 난쾌는 수레둔, 중수감, 수산근, 택수근. 이게 다 물이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는 게 참 특이한데. 주역에서는 이걸 4대 난쾌라 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해보시면은 왜 이게 4대 난쾌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단사에 보면은 단사라는 뭔가 하면은 괴 전체의 어떤 전체를 말하는 것, 전체의 일. 왜 이걸 제가 전체의 일이라 했는가 하면은 이 주역은 효가 6개지 않습니까? 그 6개의 효는 결국 전체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 중에 일 중에 한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괴는 단사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주는 원형하고 이정하다. 함부로 일을 행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며 후를 세워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꼭 무슨 암호풀이하는 게 비스무리한데 그래서 이게 주역이 참 읽기가 난해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부분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초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글이나 말로서 주역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를 글이나 글로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해석을 하시더라도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아, 다르게 해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는 아, 이런 게 처음이구나. 혼란하구나. 처음, 험난하다. 견고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렵다.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6개 효, 6개 효사는 일 중에 한 때인데 전체적인 이 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든 한 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주역은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처음, 이 처음에 이게 초 여기 양이니까 초구 만약 이게 의미 있으면 초륙 이렇게 되는데 초구 주주하민이 곱게 머물려야 이렇고 제호를 세움이 이렇다. 6, 2, 6, 3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6자가 들어간 거는 음효라는 거죠. 음, 이 두 개짜리 음효라는 거고 구가 들어간 거는 하나짜리 양이라는 뜻입니다. 상, 6도 있으면 제일 위에 음효가 자리 잡았다. 이런 뜻이고 보시면 이렇게 쭉 풀이가 되어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도대체 뭘 설명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을 탔다가 내리는 것이니 혼의를 구하여 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슨 말인지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384위에는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한효마다 어떤 역사적인 고사라든지 인물을 갖다가 대입을 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보시면 역사 속의 일화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설명을 뭘로 했느냐 일의 시작이다, 어려움이다 곧바로 태평으로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을 해서 탯째로 가는 건 엄청난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천지가 나오고 지금도 둔쾌가 나왔죠. 그다음에 몽쾌가 나오고 숙쾌가 나오고 송쾌가 나오고 사쾌가 쭉쭉쭉쭉쭉 하다가 한 이 정도 가서 비, 소, 이 하고 나는데 이 탯쾌가 나옵니다. 탯쾌가. 그런데 탯쾌 바로잡아 바로 비쾌로 떨어집니다. 비쾌로 안 좋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영화는 짧지만은 영화는 짧고 안 좋은 일은 금방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시다는 게 여기 내포되어 있는데 이 탯교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태평으로 가지 못한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말할 때 우리가 국가 권력의 탄생과 군주가 경계해야 할 바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들과 겹치느냐 초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효사에서 제후를 세워야 세움이 이롭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 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방과 전환삼걸 이승계와 정도전 이방훈과 하륜 또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조와 한명예 이런 식으로 전환삼걸은 우리가 사계에서 나오는 유명한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아, 한신, 장량 세 사람을 말하는데 유방도 그야말로 참 촌 무지렁이 백성에서 시작돼서 천하를 움켜쥐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이 도움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승계 태조 이승계도 정도전이란 인물이 큰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다면 일개 무인해서 조선을 개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훈과 하륜 이승계가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제일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이방훈이겠죠. 그런데 이방훈,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마는 두 번째 효인데 이방훈은 그렇게 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태자로 되지도 못했고 그야말로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거의 축격량 비수물이라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 옆에는 항상 하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유, 세조 이 개유정단을 통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세조의 옆에는 이 깨돌이 한 명의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 둔케의 첫 효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후를, 이 제후를 결국 조력자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역점을 치게 되면 내가 주역점을 쳐다 보니까 수레중쾌의 초효를 내가 얻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 조심을 해야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효는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 효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 나아가기 어려우며 말을 탔다가 내리니 도저히 아니면 청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여자가 고다서 시집 가지 않다가 10년 만에 바란짝하게 시집을 간다. 참 난해한 말인데 물론 주역책을 보시면 여기에서 상사에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난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방운이 피눈물로 8년을 견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선을 세고 난 뒤에 이성계가 세조로 내세운 사람이 자기 두 번째 부인 아들을 세조로 세워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정조전을 비롯하여 새로운 세력들이 여기 다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운은 그야말로 자기 가병도 다 뺏기고 그야말로 찬밥신서로 8년을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효는 무슨 뜻이냐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요. 여기 주역에다 보면 10년 만에야 바른 짝에게 시집을 간다 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뭔가를 크게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효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사슴을 추적하는데 길잡이도 없이 오직 산림 속으로만 들어간다 군자는 기미 기미라고 얘기하는 징조 우리가 말하는 징조를 알아 그만두니 가면 인색에 주역에는 인색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색해지기 때문이다. 인색을 좀 무슨 말일까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부끄럽게 된다. 피해를 본다.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효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또 의미하느냐 반고의 한수에 보면 교광식부진이라는 책이 전이 있습니다. 한수라는 것은 반고가 쓴 역사책이죠. 사마천의 사기에 버금가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는 한 나라에서 인정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통사서가 아니고 그건 사마천이 자기 혼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나라의 공인자 역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수라는 것은 반고가 썼지만 이거는 한 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역사서라는 겁니다. 물론 한수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한수의 교광식부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혹시 많이 보신 글자인데 이거는 괴 이거는 괴집니다. 괴 오 강 뒤에는 식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신에게 당신이 천하를 세계로 쪼개서 하나는 유방이 가져가게 하고 하나는 항우가 가져가게 하고 또 하나는 당신이 가지면 천하를 세수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당신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방이 이기게 되면 당신은 이 토사구팽 그러니까 정말에서 산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쏠무가 없어진다. 그 말을 제안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괴통이라고 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라는 사람은 여기 놓은 오피를 말하고요. 여기는 강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고 쉽게 말해서 고자질을 통해가지고 나쁜 그것도 아주 엉터리 고자질을 통해가지고 한 무재가 자기 아들 세자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난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이니까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한서의 이 교육왕 10분전에 보면 이 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분적 효율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 있는 오피라는 사람은 촌나라 사람이고 우리가 그 아는 비운의 아이콘 오자스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준투시대에 그 유명한 오자스 있죠. 그 다음에 일모 도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사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 회남왕을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남왕은 누군가 하면 회남왕은 유방의 막내 아들 유방의 막내 아들의 장남입니다. 장남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그러니까 유방은 이 회남왕이 볼 때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그 정도로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치몽떼 사정으로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반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오피라는 사람이 옆에서 최척근인데 계속 말리는 겁니다. 모반을 하면 안됩니다. 모반을 하면 안됩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 회남왕이 모반을 일으키고 비참하철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길잡이도 없이 산림속으로만 들어간다. 사냥을 가면 길잡이가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사냥꾼이 사냥을 하면서 아무런 길잡이도 없이 그냥 떨려 떨려 숲으로만 들어간다. 그걸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역사 얘기인데 이 유한이 오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반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성이 있겠느냐 하니까 이 오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고소도에서 사슴이 놀 것이다. 풀이 우고져야 사슴은 풀이 우고져 놀 거 아닙니까. 놀 것이다. 그리고 해남국의 궁중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궁중에는 가시나무가 자랄 이유가 없죠.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가시나무가 자라고 옷이 젖는다. 결국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궁전이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궁전이. 그 말은 일으키면 안 좋다. 당신은 망한다. 그런 의미가 돼 있는. 고소대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아는 오왕 부처 와신상담의 주인공이죠. 오왕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바치니까 천하 중국의 4대 민중의 한 민중의 서시 서시를 위해서 마련한 대미라 때 대라는 거는 평평한 평지 위에 이렇게 높게 쌓아놓은 거 그걸 대라고 그러는데 그 대라는 겁니다. 역사섭에 보면 이 고소대 올라가면 사방 30리가 다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온갖 아름다운 꽃과 식물 짐승을 떼어놓게 했답니다. 오로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반력을 하게 되면 그 고소대에 사슴이 놀 것이다. 이거는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지 마라. 하니까 이 회남왕이 유왕이 기분이 나빠서 오피를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가뒀다가 며칠 뒤에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보기에 천안은 잘 다스러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반력을 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이런 의미인데 오피가 그럽니다. 잘 다스러지고 있다. 한나라는 왕과 신하가 각각 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무나 반력에 명분이 없다. 비록 이 사람의 아버지가 좀 비참하게 죽었는데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신 아버지가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당신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유한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위청은 어떤 사람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란을 전압하러 올 사람이 틀림없이 이 위청이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은 어떻느냐 이 말은 그 군대가 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겠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위청은 병졸돌의 신임을 얻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국이 이 위청을 꺾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피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해남왕은 역사책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킨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비참한 체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후에 이 오피는 한무전은 원래는 이 오피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쭉 조사서를 읽어보니까 오피가 항상 이렇게 한 나라에 좋은 말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지금으로서 법무부 장관이죠. 장탕 이 사람은 사기에 홍리열전에도 노는 편인데 홍리열전에도 노는 사람인데 장탕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찌됐던 반란에 관련된 수개니까 죽여야 됩니다. 해서 한무제도 그냥 사형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쾌 하나하나에 다 이런 역사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주역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점을 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쾌를 얻게 되면 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6.3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6.4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